지금 제일 핫한 아이돌을 마스터해라. 아이돌 마스터! 오늘 헤이로 씨 아이돌 마스터를 찾은 첫 번째 손님은요.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아 이게 누군가요? 다르네요. 아 달라요. 머리 색깔 보세요. 네. 오늘 인어공주 같다. 아 비타민! 솔라 씨! 아 정직하네요. 역시 걸프러시의 세강자. 여리 빛나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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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맛 후! 마맛 후! 아우! 자. 아 감사합니다. 어때요? 저 보니까 반갑죠? 아 너무 반갑어요. 아니 띵동 오빠랑 원래는... 저 띵동이라 띵동이라... 딩동 오빠랑. 딩동은 저 개 이름이에요. 딩동 오빠랑. 되게 이렇게 방송하면서 마주쳤던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가 좀 처져있거나 이럴 때 정말 분위기를 확 살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기실 갈 때마다 그녀들은 한 번도 처져있지 않았어요. 항상 뭘 먹고 있었지. 항상 뭘 먹고 있었지. 맞아. 너무 맞아. 그만큼 에너지가 가득한 그녀들이 두 개월 말 건배했어요. 우리 또 전 세계 117개국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거의 뭐 방송계의 부르막으로 해요. 한 분 한 번씩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마음먹고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도라잉 파슬라 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휘휘휘휘휘휘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산화사입니다. 화산화사입니다. 순간 디테일.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네 자신감. 아리가또. 전세계 팬들을 위해서 아리가또 좋아요. 막 보내주세요. 아리가또. 괜찮아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저한테.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마마무에게 묻습니다. 마마무는 우리 팬분들에게 어떤 걸 팔고 싶나요? 팔아요? 어떤 거 팔고 싶냐고. 홈쇼핑 쇼 스타 생각하고. 이번 앨범. 앨범 오. 자 바로 제가 앨범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저희한테 주신다고요? 네. 드리고 한번. 제대로 한번 전세계 분들께. PR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는 무슨 시대다? PNS. 그렇죠. 여러분 이게 소통입니다. 가족끼리 열고 있잖아요. 남의 마음을. 마음을 알아. 손에 들을 줄 알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PR 한번. 네 저희 앨범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총 7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감성들을 많이 담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품절 임박이고요. 또 이번 저희 앨범명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화사의 꽃 그리고 봄의 컬러 옐로우. 또 계절을 시작하는 봄이 합쳐져서 옐로우 플라워라는 앨범명.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쇼! 3, 2, 1, 2, 3, 2, 1, 2, 3, 2, 1. 클러치도 돼요. 클러치도 돼요. 클러치까지. 네. 클러치. 클러치뿐만인가요 네. 자 노트북까지. 여러분들 집에서노트북까지. 언제든지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근데. 봄봄봄봄하는데 저는 자꾸 왜 썸머같죠. 그건 이야기를 많이. 너무, 저희 이거는 뭐 저희 옷이. 거의 보라카이해요. 아 그니까요. 의상도 거의 뭐. 네 여기 보시면. 네 봐봐요. 다 여름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본인도 지금 여름에 가면서. 자. 네 저희가 지금. 네. 포토카드. 포토카드 제가 나왔습니다. 네. 럭키. 럭키네요. 럭키예요. 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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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서. 저만 보지 말고. 포즈 한번 따라잡게 어떨까요. 아 오케이. 나의 모습 그때. 그러면요. 네. 이거 그냥 따라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딱 펼친 거를 따라해볼까요. 게임. 게임 좋아하는구나. 네. 게임 좋아해. 아 그냥 게임 매뉴어였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게임. 매뉴어요. 매뉴어요. 뭐야. 네. 아 네. 우와. 여기 되게. 대단하다. 그만해. 별이 언니부터 이렇게 할까. 자.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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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자꾸 여기서 여기에 왠지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마마무는 어떤 광고 찍고 싶으세요? 광고 CF?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머리 색깔을 많이 바꿔서 염색약 같은 거나 아니면 염색약? 아니면 샴푸나 여기서 한번 도전해봅시다. 그럴까요? 염색약으로 좋습니다. 염색은 마마무 염색은 마마무 내 머리색은 이런 거 나쁘지 않아. 짜증나. 염색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려. 너가 그러면 내 머리색은 어때? 5분밖에 안 걸려. 나쁘지 않아. 머릿결까지 완전 타소. 우리 둘이 하자. 머릿결까지 됐어요? 네. 나 이번에 염색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 내 머리색은 어때? 탈색도 별거 아니야. 머릿결까지 완전 타슬라. 염색이 너무 즐거워. 저의 염색약은 천연색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좋다. 박사님. 좋았어요. 좋은데요? 5명이서 한번 오겠네요. 슬퍼 올 것 같아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아이돌보다 체력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양식. 네? 홍삼 주시나요? 보양식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희는 모든 스테이비측이 다 공복 상태입니다. 공복이에요. 그래서 마마무의 활동 목표는 건강이니까 체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게임을 좀 해볼게요. 시작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마마무가 좋아하는 아이돌 게임. 무슨 게임? 작동 게임. 게임 싹. 게임 싹. 이 게임은 마마무와 상관이 있는 게임입니다. 아이 미싱 유. 의무아이. 대칼콤한이 있는데. 그 안에가 또 다른 것. 다른데. 뽑아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은 맞죠? 별이 빛나는 밥. 대박. 지금 게임은 그 게임이에요. 바로. 별이 보이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에게 별을 선물해 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왜요 왜요. 뭔가 다른 게 보이길래요. 별 좀 보고 가실게요.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시겠죠? 별이 빛나는 밥. 퀸이가 문별. 이긴 사람은 뿅망치로 진 사람은 냄비로 막는 게임. 가위바위보.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오늘 승. 너무 빨리 때렸다. 진짜 빠르다. 가위바위보. 야 아니야. 화사와 솔라. 솔라와 화사. 둘은 왠지 다를 것 같아. 준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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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준비 다 생긴다. 노래해야 돼. 준비. 가위바위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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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뭐야. 자, 됐어. 다시. 자, 잠깐만요. 네. 한 번만 더 볼게요. 마지막, 막방. 자, 준비!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하나빼기! 뭐야? 빨리, 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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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mmmmmm. 잠깐만요. 뒷모습 봐서 뒷모습 뒤돌고 뒤 뒤. 여러분 토르입니다. 아, 토르. 아, тот já. 아, 자, 아, 명순부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긴 사람들이 한 번 진정한 승자랑 가려고해요. 근데 저희 도대체 이긴 사람들이 놓은 거예요? 저는 토르가 이겼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überhaupt, 토르 내고. 솔라와 문별, 문별과 솔라. 세게는 안 때릴게. 세게는 안 때리면 살짝만. 왜 너가 이게 꿀라 생각해? 준비! 가위바위보! 되게 때려. 문별. 지금 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게임은. 토르 님이 약간 그런 걸 잘 뽑거든요. 음호와의 대결 9만인데. 제목 한번 보시고. 언니 우리 되게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즐거운 노래. 오늘 뭐. 신조롭네요. 신조롭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워. 손에 땀났어. 진짜 무섭다. 풍선. 딱 보자마자 풍선 폭탄 게임입니다. 제시어를 빕니다. 한식. 지금 이거 시간 가보는 건가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한식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육개장. 김치찌개. 닭볶음탕. 된장찌개. 김치김밥. 떡볶이. 순대. 짜장면. 아니야. 잠깐만. 김치. 김치찌개. 내가 했어. 제이포클. 야. 도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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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잠깐만. 도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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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아 이거. 이거 못하겠다. 이미 망가져갖고. 아 그래요. 야. 근데 재미있었어요. 아 재미있었어요? 네. 아 짜릿했어요. 이거는 좀. 저런 거 판단이 신기하다. 어쩔 수 없이. 원래는 그 터지는 사람을. 저희가 MVP로 선정하려고 했거든요.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MVP 제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마무의. 진정한 MVP. 바로. 이분의 활약성. 어마어마했죠? 네. 축하합니다. 도루. 쏠라. 언니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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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MVP. 우리 쏠라 씨에게는. 선물로. 바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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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멤버들은. 풀샷. 솔라만 원샷 갑니다. 여기 카메라로. 뭐를 해야 되죠? 네. 저희가 지금도 이제. 별이 빛나는 밤. 노래를 이제. 들어드릴 거예요. 네. 1절만 살짝. 퍼포먼스를 해주시는데. 네. 모든 카메라는. 솔라에게만. 아. 진짜. 붙으세요. 옆으로. 붙으세요. 네. 네. 오케이 붙을게요. 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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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솔라 섹시하게 섹시하게!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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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자, 솔라 토르트럭! 토르트럭! 우와! 우와! 진짜 잘 좋아! 우와! 그녀가 망치를 치자 나머지 멤버들은 날라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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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열이 빛나는 밤 자, 마지막! 열이 빛나는 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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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Let's begin UNB! Let's go UNB입니다!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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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UNB 오늘 소개한 경기도의 명성 어디죠? 아! 네! 경기도 전통 문화의 중심지면서! 그렇죠! 농법의 집결지! 집결지!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성! 오! 오! 추행! 제 생 패스 저는 처음 왔어요 아, 진짜! 저도... 진짜 처음이에요 저 경기도가 처음이에요 경기도 자체가 우리 막내는 또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봐가지고 오늘 또 기준군도 많이 많이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후! 오케이! 가볼까요? 출발! 바로 출발! 잠깐! 잠깐! 여기 있어 잠깐! 오늘 또 게임의 룰이 또 있어요 뭐야? 바로 오늘 하루 형팀과 아우팀 형팀 바로 마르코와 초 그리고 동생팀 딱 이렇게 동생 중에 그러니까 여기 또 손이 보였네 진짜 호정은 게임 못하는데? 그거 방금 게임? 저의 UNB가 함께하는 경기도 안성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 고고! 고고고! 오늘? 네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마치면서 목숨까지 마셔요 그래? 경기도 안성까지 왔는데 흰색 자전거! 흰색 자전거! 아 이거구나 저희 타올 수 있을까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서울 갈 때 이렇게 타올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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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여기는! 이쪽 보세요 여러분 오! 쉿! 몇냥이래 몇냥 몇냥 오! 오! 모이칸 스타일을 한 양도 있고요 지금 저 형은 약간 패셔니스타 같아 오! 오! 귀여워! 진짜 귀여워! 오 우리 니 industries 이건 와- 여기? survey проис?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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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잘 뜨겠습니다. 어, 지금 날아가지도 않아요. 한 번, 한 번 도와주세요. 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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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야, 방금 막 독수리 나왔어, 독수리! 방금 독수리 나왔는데? 손으로만! 어? 어? 벌써 없더라? 우와! 어? 벌써 없더라? 우와! 잠깐! 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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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기하다. 아, 얘기하는구나. 게임을 할 텐데, 우리가 몸에 모이를 올려놓고 5초를 샌 다음에 가장 많이 새가 앉은 기미 우순환을 들어가겠습니다. 2개요? 2개요? 좋습니다. 평생 웃기만 하는 줄 알고 이깁시다. 즐기려고. 수고, 수고. 몰래, 몰래, 몰래 해줘, 몰래. 아이, 사장님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 사장님. 조금만 더 주세요. 아이, 진짜 신경 줄게. 아이, 저기 밥도 못 먹었는데 지금. 저 이상한데? 우리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상한데? 아이, 좀만 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몰라. 여기 역시 대한민국 인심 좋아요. 자, 멀춘 됐어요? 오케이. 갈게요. 하나, 둘, 셋. 오오, 나이스. 오오, 나이스. 우와, 6마리. 우와, 6마리. 빨리 먹어, 더 배불러. 더 배불러, 더 배불러. 빰불러서 얘들아 가지 마라. 우오오오오. 유진이 형이 쏜다. 내가 쏠게 얘들아. 또 있어 또 있어. 인기 인기 폭발. 인기 인기 폭발. 1, 2, 3, 4, 5, 6, 7, 8, 9. 두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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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저희 동생팀이 거의 두 대를 획득했습니다. 에스코 여러분 그 판넨인데 왔더니 제가 말이 됐네요. 제가 말이 됐어요. 이하! 여러분! 우리 개중이 38만 원 좀 해주세요. 너무 무거졌네.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안 지워졌어 갑자기. 난 세상은 좋은데요? 잘.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야 너는 가야겠다. 아 이불래. 아까 일해서 동문들이 다 이러고 있었네. 혼자니까. 동문들이 다 이러고 있었네. 동문들이 다 이러고 있었네. 이유가 있네. 누구누구여? 영손아. 영손아. 양세린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 오랜만에 앉아보는 거 같은데. 어? 뭐죠? 야 돼지 돼지. 대지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야 이름이 있어. 포르트, 치즈, 멍게, 크림이. 엄마 엄마 엄마. 아기 돼지 본 적 있어요? 나 처음 봤어. 나 진짜 처음 보여요. 진짜 귀엽다. 우리 우리 누군지 알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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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돼지도 우리를 아네. 마루크 못생겼지? 나 이제 친구들인 줄 알았네. 여기는 원래 이렇게 아기 돼지들이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이제 한 마리씩 당장 잘 달릴 것 같은 돼지를 지목을 해가지고. 아우. 재밌겠다. 이건 진짜. 이건 이겨야 돼. 이렇게 이겨야 돼. 그러면 누가 먼저 우선권. 우선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게임을 해서 우선권을 갖는 걸. 그래. 어떤 게임을 할까요? 우리 냉정하게 돼지 소리를 똑같이 따라가기. 오케이. 우리끼리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오케이. 형 하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똑같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무선권. 할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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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약간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 기대한다. 기대한다 이거. 할게요. 오케이. 할게요. 재밌게 잘 Bei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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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희가 졌어요. 그래? 저기. 저희들. 저희들. OK. 네. 네. 바로 저희가 한 마리들 짐으로 하겠습니다. 덩치가 제일 커. 그리고 저는. 크림. 벙게 형! 그거는 저의 벙게 벙게 하나 둘 셋 크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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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아! 크림아! 안 돼, 크림아! 크림아! 빨리 가! 빨리 가! 크림아! 빨리 가! 어디 가! 크림아! 왜 눈 붕그러워? 멍게야, 멍게! 크림아! 거기서 뭐해? 크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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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크림아! 뭐야? 멀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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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아! 그냥 뒤지게 깔아주세요! 약, 약, 일로, 먹어먹어! 오늘은 크림아! 크림아! 크림이 너의 눈, 빛을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그래도 크림이 가만히 있네! 어? 뭐야? 뭐야 이거? 수배난데? 이게 하이라이트인 것보다 어딘지 가서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하나 씻어주세요 안 될수록 하겠습니다 어이, 어디로 하는거야? 아, 진짜... 아, 불길해, 아... 대단하지야, 군비체험은 아니겠지? 에이, 스릴러? 아, 뭐야? 이거 벗으면 안 돼요, 이제? 벗어도 돼요, 안 돼? 안 돼, 벗어도 되나요, 이제? 마지막 미션 향수예요 네, 네 이제 왔으니까 안대를 벗어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벌판이야?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벌판이야? 뭐야, 이거? 이건 벌판이었는데? 여기가 또 벌판 설마 이게 잡초를 왕키게 에이, 야, 씨 에이, 잡초를 왜케, 잡초를 뭔가요, 도대체 이거? 저희가 냉이 체험할 수 있는 냉이 아, 냉이 코인 몇 개가 걸려있는 건가요? 저희 없어요, 좀 많이 걸어주세요 마지막 미션이니만큼 이번 게임은 코인 7개를 일곱 개! 일곱 개? 역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행 현장! 고맙게! 멘서 투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시행 있어? 많고! 네! 저기가 뭐가 많아, 초록색이 많아! 저기가 가자! 이들 하는 걸 보고 뺏을 거예요! 아 정정당당해야지 뭘 뺏어요? 아 뭐예요? 이거 알려주세요! 형 형 형! 저 알아요! 이거예요! 뭐? 초록색까지 읽는데 이런 거 그냥 모양 이런 거 팍인데요! 아 열심히 깨고 있어요? 하나도 못 찾았는데요? 이런 거 이런 거 냉이예요? 아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아니까! 이런 거라고요! 그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런 게 냉이나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이거! 안일을 깨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냉이가 냉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를 믿지 말자 일단! 우리 이러다가 쳤잖아! 우리 다 해볼까요? 초록색 보이잖아! 다 파! 네! 근데 그냥 다 파! 오케이! 앉아! 웃긴다! 그런 봉투 없나? 진짜 너무하네 진짜! 저희가 냉인부터 캤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아니 없어요! 너무 많네! 쓸데없이! 쓸데없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 터로! 이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야? 진짜? 마이너스 1점 맞죠 이거? 아! 오케이! 아 진짜요? 야 맞다면! 똑같잖아 이거랑! 닭이네 이거! 마이너스 똑같아요! 망했다! 오하! 난 그거 비슷한데요? 고개예요! 고개예요!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뭐야! 선생님 비슷한데요? 하나! 저흰 딱 내는 거야 진짜! 둘! 셋! 진짜로! 넷! 그렇게! 그만할게요 이제! 다섯! 다섯! 됐어요! 됐어요!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네! 저희가 이걸로! 남는 건 상처뿐이네요 사실 이게 오늘 하루가! 노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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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또 저희랑 똑같이 상처림 있게 돼있네요! 그럼 똑같이 먹으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이! 그러면 나중에요! 우와! 물대로! 김치만 놔두고 다 뺄게요! 네! 뺀다구요? 뺀다구요? 아! 어디로 뺀다구요? 아! 땡큐! 아! 와! 냄새 장난! 아! 아! 리필이 되나요? 아! 이거 진짜! 이걸 둘이 어떻게 먹어요? 깍두기들 약이 없네! 그러면 저희!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맛있다! 집사! 레 fr bla bla 잘 마세요! 뺀다구요! 야 daha! 나머지 리필에 비교하수듯 한번 했어요! 아 듣고 있어요? 네. 아 듣고 있어요? 맛만 음미한우 같은데?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뭔데요? 대행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한 명만 진짜 푸짐하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진짜 저희 둘 다 만족하며 한입씩. 1단, 2단, 3단 미소. 아 일단 2단, 3단 미소. 1단계! 2단계! 네, 네, 네. 싸움데이! 수현 씨, 이 얘기 수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2인기 4동 세트. 어? 이래서 고기 마셔라는데요? 먹고 싶다는데요? 이혜주 선배님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응. 가만히 있어. 아유,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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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이 돼지한테 뛰기만 하고 새한테 손바닥이 참 애매하네요. 아, 참 애매하죠. 아, 참 애매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경기도 완성까지 와서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체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아. 저도 그랬고, 짜증이 됐어요. 아, 밥이 잘 안 먹었어요. 아, 앞으로 또 저희 UMB 경기도에서 많이 많이 소유시켜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UMB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Let's be UMB! UM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의 당초, UMB! 여러분, K-LUSH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부터 마마무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1번, 그대 눈동자가 빛나는 밤. 2번, 금리가 빛나는 밤. 3번, 별이 빛나는 밤. 네, 정답을 맞춘 분께는 마마무 싸인 CD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I'm a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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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였습니다. 감사합니다.